안녕하십니까 이역근TV 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인데 또 불구하고 물가로 나왔습니다. 구색은 다 갖췄어요. 파라솔 낚싯대 4대 키워봤지만 낮에는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물가에서 이렇게 텀벙텀벙 애들마냥 그냥 놀고 싶어서 왔어요. 고기봐 지금 고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토주는 잘 잡았는데 아직 물이 얕아요. 물이 얕아서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. 잡히든 안 잡히든 나 혼자 즐겁게 즐기다 가겠습니다. 여기는 양촌면 탑정저수실 전번에 왔던 탑정저수실 또 왔어요. 너무나 즐겁게 놀다 보니까 이곳이 또 그리워져서 또 왔어요. 애기들도 쪽대 가지고 고기 잡는 모습. 여기는 여름 피난 철로 아주 나들이 많이 와요. 고기 잡으러 오고 또 텐트 치고 차고 하루종일 물 받죠. 이제 터벅터벅 이렇게 애들마냥 이렇게 터벅터벅 물장난 치고 있습니다. 이게 세상 사는 마다 아닙니까 지금 복잡한 세상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라도 편안하게 좀 고기하고 놀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고기 와 고기 피레미 피레미에요 피레미하고 놀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조금 가믄 깊은데 깊어도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. 저기 보시면 저 애기 애기들도 저렇게 고기 잡으러 이곳에 이렇게 가서 놀고 갑니다. 구석구석 돌아보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는 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주위가 아름다운가 여기 좀 깊으네요 물이. 물이 깊어도 고기는 이렇게 뛰어나게 고기는 잡히질 않습니다마는 피레미하고 이렇게 노는 맛에 이렇게 왔습니다. 자 낚시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써있지만 저는 낚시대 4대를 피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터벅터벅 애들같이 어우 저 고기봐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 저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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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이 멋있지 아마 물에서 빠진다는 것이 물에서 논다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오늘은 즐겁게 낚시도 하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저 혼자 즐기며 놀다 가겠습니다. 이역근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 않는ukan